나를 돕는 자는 남을 도운 것이오 남을 도운 자는 결국 알고 보면 남을 도우면 나한테 좋아 안 좋아 적덕지 가는 필요여경 맞아 맞아 나한테 경사가 와 안 와 남을 도운 것은 내를 도운 거야 그러니까 이기주의자가 있나 이 세상에 이기주의자 없는 이기주의자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은 싸우는 거야 그림자하고 싸우고 있는 게 인생이야 맞아 맞아 사가 곧 생이고 생이 곧 사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은 남을 위한 것이오 남을 위한 것은 내가 잘 되려고 한 거야 이웃집에 떡 하나 더 갖다 주는 것은 내 자식이 좀 잘 되라고 갖다 준 거지 근본 마음은 맞아 맞아요 이게 남을 위한 건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거야 내가 복지재단 만들어 놓고 막 남을 많이 도왔다 그 사람은 목적이 뭐가 있어요 자기를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바라보면 내가 나를 위한 것은 남을 위한 거야 남의 발길에 밟히지 않고 남한테 괜히 걸그치는 인간이 안 되려고 열심히 저축한 거야 자립하려고 그죠? 타의 의존 안 하려고 그런데 또 남을 도와준 것은 은근히 대가를 바라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남을 도운 것은 나를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것이야말로 진짜 남을 위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나 보고 저 이기주의자 뭐처럼 수전노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죠?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완벽한 인간들이야 이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지 이해가죠? 그렇죠 아멘